임신부 행세를 하며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여성이 붙잡혔습니다.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와 서울, 광주, 부산 등 전국을 돌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2,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. 이 여성은 작년부터 임신부 행세를 하며 길을 걷다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을 골라 손목이나 몸통 등을 부딪힌 뒤 권당 5만 원에서 8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